사정 1절에서 사정 1절까지 받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불신을 받은 일에 합당하여 모든 겸손과 의미로 하고 올해의 참고로 사랑 가운데서 소름이 나고 평안의 의류로 성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님으로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불신이 한 소망을 해서 불신을 받았느니라. 아멘